안녕하세요. 프로듀싱, 노래, 랩, 춤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X1의 만능 올라운더 조수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마이 갓,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a lesson that we might. 숙연 좀!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개 나오면 두 개 입어야 돼요? 어? 그건 싫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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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물이 마음에 들었다. het. 야, 도연아. 그거올려. 걔서 올려도 돼? 알지? 알지? 내가 알려주면 알려줄까요? 아 왜요? 딸은 많이 안 궁금해. 딸은 많이 궁금해. 딸은 많이 궁금해 보일 것 같아. 저 완전 궁금하면 다 못 따요. 그래? 아니면 양쪽으로.. 갑자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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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여자친구. 승현이 형이 항상 저희 X1 모드를 정말 누구보다 잘 챙겨주거든요. 정말 이 사소함에 항상 감동을 받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공격을 받은 승현이 형 가자! 승현이 형 가자! 오! 야! 이거 이 정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네! 이! 네! 1, 2, 3. 양쪽으로. 어 그렇지. 처음이니까. 어 그래서 처음이니까. 자 다음. 아 너무 귀여워. 야 동표야 귀엽다. 아 벨트다. 도현이 지금 벨트 풀고 밥 먹겠대요. 어떻게 해요. 도현이 벨트 풀었어. 나 들어갈게요. 매니언님 표정 안 좋아요. 아 진짜. 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요. 야 소현아. 아. 나 오늘이나 잠을 자기. 자. 오븐. 오븐. 와. 오븐. 다녀. 오븐. 오븐. 어디까지 가야 해? 더 가? newcom도 주인공 만족만족 앗 엑스원 엑스원 마지막에 첫번째 파이브 레이버 다음으로 이게 뒤로 기울을 때라요 뒤로 하면 돼 앞뒤로 기울이라요 앞뒤로 이거예요! 이렇게 활동하세요 저는 형제 귀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그 부천생기 야서 저도 좀 만져봐도 되나요? 어 진짜 귀가 아주 만지세요 만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